2022년 1월 18일 여행 12탄 Start! Go!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미 여러분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포방송 공포방송 혹시 도마가지를 하셨을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계십니까? 잠깐 실례좀 하겠습니다 혹시 누구 있어요? 혹시 누구.. 잠깐만, 방금 뭐 있었는데? 혹시 누구 있어요? 혹시 누구.. 잠깐만.. 뭐야? 뭐야..? 나 뭐야..? 도망가지마 x2 뭐야..? 방금 전에 여기서.. 방금 전에 여기서.. 뭐가 쑥.. 일었는데..? 방금 이렇게 했다니까..? 잠깐만.. 뭐야 여기..? 잠깐만요.. 와..잠깐만.. 어디 계세요? 호흡.. 호흡.. 뭔 소리야..? 누구세요..? 잠깐만 거기 누구 있어? 카메라 돌리지마, 그들어가 카메라 돌리지마, 그냥 그들어가 카메라 돌리지마, 그들어가 누구 있어요? 누구 있어요? 잠깐만.. 잠시만.. 여러분 잠깐만..! 여러분 잠깐만..! 뭐지? 당신 뭐야? 들어와 아이씨 깜짝이야..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잠깐만.. 뭐 들어왔어.. 잠깐만 여러분들.. 방금 뭐 들어왔어.. 어디 계신데요..? 이건 좀.. 깜짝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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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잠깐만요.. 하.. 아까처럼 모습 한 번 드러내주십시오 혹시.. 배고프세요? 아까처럼 접시 건드리시던데 혹시.. 혹시 배고프셔서 그러십니까? 혹시 배고프세요? 제가 물이랑 한잔 드릴까요? 머리 아파.. 잠깐만.. 머리 아파라.. 뭐..뭐라구요? 여성분이 방금 말씀하셨죠? 다시 한번만 말씀해주세요 다시 한번만 말씀해주세요 다시 한번만요.. 너도 죽어.. 너도 죽어..? 또 죽어.. 또 죽어.. 또 죽어.. 잠깐만.. 잠깐만요.. 화 좀 삭히시고.. 잠깐만요 왜 그렇게 한이 많으세요? 잠깐만.. 근데 왜 한이 그렇게 많으세요? 무슨 한이 그렇게 많으세요? 저한테 얘기를 주시면 제가 들어드릴게요 여기 계신 분들도 아닌가 싶은데 여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분들인데 여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분들 같은데 얘기하기가 싫으신 거구나 저기요 왕자님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럼 네